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빌메이컬라이 몇 년 만에 신작이지? 하여튼 오랜만에 리부트가 아닌 5편으로 찾아온 데빌메이컬라이 5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좋아요 이 게임 그 흐름에 나 와일드콘도 탄다 아 역시 리엔진이다 로건 프레이먼? 단테다 뭐야 네로 어떻게 됐어? 네로 손 어디갔냐? 이런 젠장 캡콘 회사라 그런가? 롱맨이 되어있어 나 네로 원래 발이 있었지만 롱맨이 되었다 네로 얼굴 좀 바뀐 것 같아 옛날에 미성이었는데 지금은 애가 조금 늙었어 단테 싸우고 있네 단테 열일을 한다 삼촌 뭐하세요? 저도 같이 놀아요 너 때문에 롱맨이 되어버렸잖아 무덤으로 가고 싶지 않아 뚱뚱뚱뚱 와우 피해 자 이건 피해야지 나이스 잘 피했고 와우 대박 야 이거 이 상태로 깨면은 대박 아니야? 야 이거 무리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무리지? 어떻게 깨라고 야 잠시만요 얘 조렬한 패턴이다 이건 원래 이게 데빌맨 크라이의 맛이 아닌데 어쩔수없어요 원래 이게 데빌맨 크라이의 맛이 아닌데 어쩔수없어요 아 이거 얘 이벤트네 네봉아 팔 어디갔니 어 변하나 단테 단테야 습하다 어디있어 빨리 그걸로 변하네 오 변하네 마이너는 했네 끝났다 너는 단테 마이너 켰다 왓더팍 뭐니 야 단테 단테 리벌리온 깨졌어 건치 이야 이게 데메크지 어 이게 데메크야 잠깐만 이거 데드풀 아니야? 쓸데없는 게임을 만든 제작사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림 그리느라 X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듀 해보세요 뽕 이 게임은 후병 또는 담화 세워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야 아 좀 힘들다 칭찬해줘 내가 이렇게 많은걸 했다고 병신 오케이 저거 부시면 된다 이거지 근데 저 팔 없어요 롱맨이 돼버렸어요 또 결국 어 피했어 나이스 그냥 둘개 패면돼 피해주고 아 맞았나 이런 재작 1 2 3 4 5 유후 새로운 시대에 팔을 선사했다 4월 30일 오후 5시 45분 2개월 전 어 있네 이때는 팔? 날 날 왜 보는거야 어 엘리벌이 왜 켜졌지? 아 뭐야 이거 바로 한 번에 뜯었어? 어 아 아 아 안돼 팔 안쪽이 뺏기면 난 난 롱맨이 된단 말이야 롱맨이라니 뭐야 내 팔 돌려줘요 어 힘을 정복하라 골리앗 자 듬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우우우오어 어 야 이거 이거 와 이거 피했는데 왠지 불안하다x2 왠지 불안하다 브레스! 피해 ethic! 구석으로! 요렋~~ 오오오.. 마지막은 멋있게! 해피 버스테이 조랩 주제 적당히 깝쳤어야지 대조를 요약해라! 어 뭐야 아니 이새끼가 내가 다 잡은거 막다치네? 예 누구 닮았지않아요? 왕자의 게임에 존스 닮았지않아? 아 교수님 점수가 너무 짭니다